언더 러닝 버프 인 세트엔스 도리사 체스 allowed 허용했다 벨이 스프레이더 스파이더을 도망간다 그리고 폴티에 스파이더 이라고 나왔는데 네 싱글 패스트 컴플리 레액션 바로 이제 끝나 버린거니까 바로 연결 가능하겠고 이번에 폴티에 스파이더은 more when the wax were shaking then when they were still 이건 뭐다 백그라운드 씬이죠 그리고 3번에 they noticed that the spiders would sometimes shake their chorus was violently 이건 이제 우드니까 repeated action 돼서 3번 답은 b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